안녕하세요 박여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다름이 아니라 젤다의 전설 스카이 워드 소드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아버지한테는 처음으로 생일 선물로 받았던 닌텐도 64에서 가장 처음 플레이를 했던 게 젤다의 전설이었는데 그 당시 때 제가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젤다의 전설로도 많이 영어 공부도 했었고 또 게임도 굉장히 즐겼었던 그런 기억도 많이 나고요 그때 이후로 젤다에 많이 빠져서 시리즈라는 시리즈는 아마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바로 전작이죠 그 젤다의 전설 나왔을 때도 바로 예약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일본어 공부한다고 또 이렇게 일본에서 했던 기억도 있고요 네 드디어 이제 제가 이제 하게 되었는데 빨리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되게 많은데 한번 잘 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